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어제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할이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수 교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내고 김 씨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송금과 채용 청탁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는 재판부가 전체 맹락에 주목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